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역시 뭐다? A, B, C, D, A로 또 한 번 순환을 하네요. 그쵸? 순환하는 동안에 A, B랑 C, D는 단열이라고 합니다. A, B랑 그 다음에 C, D는 단열 과정. 그 다음 B, C는 등압, D, A는 등적. 겁나게 친절합니다. A, B랑 C, D만 줘도 될 텐데. 자,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요것도 정리를 한 번 해볼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근데 PV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는 조금 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얘는 지금 압력값이랑 부피값을 안 줬어요. 그치? 안 줬으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한 번 정리를 해보자.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동안, 그 다음 C에서 D로 가는 동안, 그 다음 D에서 A로 가는 동안에 Q는 델타 U 플러스 W.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지 한 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은 A, B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 그랬어? A, B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 그랬어. 그죠? 자, 단열 과정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다? 0은 델타 U 플러스 W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치? 즉, 이를 한 만큼, 이를 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혹은 받은 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지금 어때? 이를 했어? 받았어? 받았죠. 부피 감소했으니까. 즉, W가 마이너스네. 그치? 자, 여기서 그러면 W가 마이너스니까 델타 U는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아, A, B 과정에서는 온도가 증가하겠구나. 당연합니다. 그죠? 자, 왜? 애초에 패턴 자체가 등온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단열 과정은 두 등온 곡선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 그랬잖아. 그치?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사실은 뭐야? 안 보이는 등온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어. 그 다음 BC 과정 한번 해석을 해볼게. 무슨 과정? 등압 과정이죠. 그치? 등압 과정이니까 얘는 뭐야?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자, 근데 BC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 부피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했죠. 위쪽에 있는 등온 곡선으로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얘도 증가, 얘도 증가. 그러니까 얘도 증가겠네. 증가, 증가, 그 다음 증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맞죠? 그 다음 CD 과정 봅시다. CD 과정을 보면은 자, 이거 무슨 과정이야? CD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라고 문제에서 역시 줬지. 그치? 단열 과정이니까 얘도 0은 델타 U 플러스 W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부피가 증가했죠, 이번에는. 그치? 부피가 증가했다. 즉, 1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 뭐다? 내부 에너지 감소해야 된다. 얘는 0 되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 DA 과정 뭐야? DA 과정은 이번에 등적 과정이네요. 그치? 등적 과정이면 어떻게 돼야 돼? Q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1은 안 했을 거고 델타 U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온도 어떻게 됐어?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래 있는 등온 곡선으로 갔겠지. 즉, 온도 감소했겠네. 그치? 자, 온도 감소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빵. 그러면 뭐다? Q는 자동으로 마이너스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실전에서는 이거 할 시간이 없겠지만은 그냥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는 의미로 한 겁니다. 실전에서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기억. A, 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라 그랬는데 A, 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했습니다. 그쵸? 실전에서는 아, 단열 과정이니까 위쪽 등온 곡선으로 갔겠지 하고 그냥 바로 동그라미 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니은. B, C 과정에서 흡수한 연량은 DA 과정에서 방출한 연량보다 크다. 자, B, C 과정에서 흡수한 연량은 그 다음 DA 과정에서 방출한 연량보다 크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왜? 자, 이것도 마찬가지. A, B, C, D 다시 A로 돌아오는 동안에 지금 어떻게 돼? 온도 변화는 없는 거야. 다시 A로 왔으니까. A에서 A로 왔으니까 온도 변화는 0입니다. 전체적으로. 오케이? 자, 근데 일은 했어? 했어. 그치? 이 그래프 내부 면적만큼 일을 했어. 그치? 그러니 이 합은 뭐야? 플러스가 돼. 이 합이 플러스니까 당연히 뭐다? 이 합도 뭐다? 플러스가 돼. 즉, 흡수한 연량이 방출한 연량보다 커야 돼. 그치? 그래야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 C 과정에서 흡수한 연량이 뭐다? 방출한 연량보다 크다. 이거는 옳은 질문 돼야겠네. 맞죠? 그 다음 디귿. 온도는 C에서 가 A에서보다 높다라 그랬네. 자, C랑 A랑 비교를 해라 라고 했는데 그냥 대충 등온 곡선 봐도 당연히 C가 높죠. 그치?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 이래. AB 과정에서 온도 증가했어. 그치? 그 다음 BC 과정에서 온도 증가했어. 그러니까. 근데 CD 과정에서는 어때? 감소하기 시작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C일 때가 어때? 온도가 제일 높겠지. 그치? 증가하고 증가하고 C에서부터 감소하기를 시작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C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 이것도 옳은 지문 되겠네요. 맞죠? 롬어 신용은łych 요리를 받으시나요? 이거중입니다. 알제올